안녕하세요. 배우 강희림입니다. 저는 요즘 새로운 작품을 만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언제나처럼 대본을 살펴보고 그동안 못 봤던 작품들도 다시 찾아보면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있어요. 사실 제가 또 하나의 꿈이 있는데요. 바로 웹툰 작가입니다. 제가 웹툰을 정말 오래 좋아했거든요. 그러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고 오늘은 또 빈폴 촬영이 있는데요. 그래서 이것저것 입어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배우로서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저에게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정말 잘하고 싶기도 하고요. 좀 더 발전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서 내가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다른 모든 것들 역시 계속 해나가면서 또 새로운 강혜림을 저 스스로도 만나고 또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게 정말 나다운 것 강혜림다운 모습이니까요.